이 CNN 출연 말고도 사실 그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법원에서 6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볼 텐데 김정현 교수님. 미국에서는 60억 배상 판결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징벌적인 요소가 좀 있었나 보죠? 예,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죠. 지금 현재 성추행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가지 사건이 연루돼 있습니다. 하나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에 혼외 정사가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변호사가 그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그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업 문서 위조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전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인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 9명이 유명 칼럼리스트 진 캐럴에게 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심원단이 트럼프의 성폭행은 인정을 하지 않고 성추행과 폭행 부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관련해서도 배상을 한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때문에 또 명예훼손 얘기한 혐의가 추가돼서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여성 추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나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난 몇 년 전에도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과정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형사기소가 됐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민사 판결로 인해서 6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다만 이게 민사 판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소가 돼서 뭔가 형사 재판을 받고 혐의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데는 별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형사기소가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어떤 편결만으로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0억 원대 성추행 민사소송 배상을 물은 대통령 후보가 유력하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현실이고 그 유력하던 대통령 후보가 어쩌면 공화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으로 오는 과정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8년 전에는 그를 후에 있는 상대가 될 수도 있고요. 31 8년 전에는 정신인 단체군에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329년 전에는 스스로가 발사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31 9월 238년 전에는 여러분이 보임을 disparities 하는데요.